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버님. 이거 만고예요, 아버님. 세웅이가 독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. 엄마랑 살면서 불편해? 아니, 불편하지. 아니, 그게 아니고. 손 씻고 와서 이거 꽁다리만 좀 다 잘라줘. 얘 딴 일을 시켜라. 뭘 남자애들을 보고 그거 쌀해요. 나가, 나가. 정성은 많이 들어갔는데. 이게 바로 시댁의 맛. 야, 애는 네가 해라, 얘. 에? 아이스 형이 저기 허리 아프겠어. 너무 적지 않아? 좀 더 해야지. 더 넣어야 돼? 물만 먹고 올게. 물 먹으러 가냐? 어디 가, 당신은? 나 물 먹으러 가는 거야.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우리 이혼해.